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은대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치자켓 재밌는 걸 사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 코치자켓은 바로 꼼데가루송 또 꼼데가루송 옴모플러스의 2020년도 ss 코치자켓입니다 저번 영상 보신 분 거의 없겠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꼼데가루송 옴모플러스의 코치자켓을 산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코치자켓인데 요즘 도대체 왜 이렇게 코치자켓을 사냐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코치자켓을 사는 이유는 최근에 TNGT에서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가 아직 런칭을 하지 않은 신규 브랜드 부서인데 스트릿 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스트릿 브랜드를 좋아하는 했지만 옷을 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 체형하고 안 어울리기도 했고 저는 감성이 스트릿 감성보다는 좀 더 디자이너 브랜드나 하이엔드 브랜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릿 브랜드를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꾸준히 있었는데 어찌됐든 브랜드를 옮기면서 아 내가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종사자니까 스트릿 문화를 입고 직접 경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가장 기본템 중 하나인 코치자켓을 이렇게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참된 MD 제가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는 굉장히 좀 감도가 높고 그동안 LF에서는 보지 못한 형태의 재밌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10월에 런칭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중간중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테니 많은 기대를 좀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옷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스트릿 브랜드와 미국 의복 문화에서 이 코치자켓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메리칸 의복 문화에는 좀 한 가지 남성목에는 좀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성적이라고 불렀던 남성성이나 어떤 것을 정복한 사람 그리고 되게 터프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었던 옷에 대한 동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미국이 오히려 옷을 여성스럽게 입는 남자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거나 무리한 것을 볼 수 있죠 되게 무시한다거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터프하고 남성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 감성?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옷들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좀 남성적이고 터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는 옷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군인이라던가 카우보이라던가 워커라던가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미국 남성들은 스포츠 선수라던가 스포츠 감독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미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학교의 킹카는 꼭 이렇게 덩치가 크고 완전히 전형적인 백인 남성의 터프한 운동부 주장이라던가 운동부 에이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미국 문화에는 스포츠맨에 대한 굉장히 동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뭘까요? 바로 미식축구죠 미식축구는 각각 개인이 부여받은 자기만의 롤이 있어요 그거를 충실히 시행하면서 팀의 전략에 따라서 완벽하게 상대의 영토를 점점 정령해가는 스포츠라며 완전 미국적인 스포츠에요 그 미식축구 코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독들이 입는 자켓이 바로 이 코치 자켓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코치 자켓에 있는 감독의 카리스마나 터프함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이 코치 자켓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한 동경으로부터 미국 체육교사들이 특히 이 코치 자켓을 많이 입었고 그 후에는 NWA라는 힙합 그룹 아이스 큐브가 특히 이 코치 자켓을 많이 입었다고 해요 미식축구 감독이 갖고 있는 터프함, 카리스마, 미국 힙합 가수들이 입으면서 갖게 된 힙함들이 어울러지면서 이 코치 자켓은 아메리칸 의복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템이 된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선수들도 이게 남성답고 터프하고 힙하면서도 또 가볍고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스케이트보드 선수들도 입으면서 지금 이 맥락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코치 자켓은 아메리칸 문화의 어떤 텍스트가 있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죠 사실 옷 자체가 특별한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옷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 번도 유행이었던 적이 없던 것도 맞아요 사람이 어떤 관점의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코치 자켓을 사실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코치 자켓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마다 이 코치 자켓을 갖고 있는 가치가 크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꼼데 가르송 사실 스트릿 브랜드가 아니고 왜 꼼데 가르송 온모플러스에서 이 코치 자켓을 샀냐면 저는 복각 브랜드나 어떤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브랜드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사실 즐기진 않아요 저는 좀 더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원형에 충실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넣어서 그걸 뒤틀어서 변형하는 브랜드의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꼼데 가르송 온모플러스를 선택하게 됐고요 저번에 샀던 옷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전형적인 코치 자켓 스타일의 형태에다가 소재를 엄청 특이한 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 자켓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좀 더 코치 자켓스러운 게 없을까 하다가 이 코치 자켓을 이번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꼼데 가르송 온모플러스 20년도 SS 컬렉션에서 나왔던 옷이고 이거는 아까 봤던 이 제품과는 반대로 또 소재 같은 거는 완벽히 코치 자켓에 고증을 그대로 했는데 이런 핏이 이렇게 쭉 벌어지는 핏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둠으로써 꼼데 가르송만의 철학을 표현한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보시면 이런 카라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안감으로 폴리 100%의 얇은 후리스 같은 걸 댄다던가 이 팔 부분도 기존 코치 자켓과 완전히 똑같고 여기까지는 진짜 별 차이점이 없는 코치 자켓입니다 단추는 셀렉스 단추를 사용했습니다 꼼데 가르송만의 상징인 이 조직감 있는 라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입어보면 차이점 아시겠네요? 옷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곡률이 이렇게 곡률이라고 하는데 곡률이 확 들어가 있죠? 연미복 같은 느낌의 코치 자켓이란 말이에요 보면 이렇게 뒤가 접힙니다 옷이 진짜 대단한 게 이런 옷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만약에 한국 브랜드에서 만들려고 하면 패터너분들이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올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곡률이 큰 옷들은 사고가 100% 난다 근데 이 좌우 곡률이 거의 완벽하고 아까 봤다시피 했을 때 여기 접히는 부분이 좌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균형감 있게 입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보면서 재밌었던 점이 원래 전형적인 코치 자켓들은 이 안감을 다 박아놓거든요 밑단을 다 박아놓는데 이거는 옷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죠 굴러서 넘어가는 형태라서 안감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보시면 이렇게 실담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시침을 박아놔 가지고 옷이 고정되면서도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남성복 하면서 처음 본 디테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침을 박았지만 여기 엄청 대단한 기술은 아니죠 어쨌든 이게 막 박는 브랜드는 그냥 여기 이렇게 시접이 튀어나오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깨 그렇게 접히는 부분에다가 시침을 넣어가지고 그러한 포인트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했다 그런 것들이 완성도를 한 번 더 간단하게 만드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코치 자켓을 삼으로써 좀 제가 느끼는 효용 같은 경우는 코치 자켓 사실 좀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 펜시한 장소라던가 좋은 장소를 가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입고 되게 고급 바나 고급 카페 같은데 가 있는 저의 모사함을 상상해봤어요 뭔가 편하면서도 뒤에 적혀있는 이 글씨 때문에 편하면서도 뭔가 사람이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도 갖고 있고요 옷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편하게 코디를 즐기는 스타일이 그냥 흰티에 검정 슬랙스나 뭐 검정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하나만 걸쳐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자주 입을 것 같고 아 소재 얘기를 안 했군요 소재적인 측면은 기존의 코치 자켓하고 똑같기 때문에 100% 폴리에스테르 겉감과 100% 폴리에스테르 안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패션 유튜버들 많이 보니까 약간 그분들이 100% 폴리면 안 좋고 100% 면이나 100% 오리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데 정답 아닙니다 그냥 비싼 폴리에스테르는 싼 면보다 좋아요 사실 그리고 꼼대바성 옴므플러스는 100% 폴리에스테르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브랜드에 어느 생산지에 누가 만드는 폴리에스테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 폴리에스테르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나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폴리백은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옷을 진짜 잘 즐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면이건 우리건 폴리건 비싼 게 제일 좋은 거에요 면도 진짜 싸구로부터 비싼 것부터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게 딱 면이 무조건 폴리보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꼼대바성 옴므플러스의 폴리에스테르들은 되게 좋아요 진짜 퀄리티가 좋고 그냥 디자이너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옷을 만드는데 폴리에스테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퀄리티의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거에요 원가에 맞춰서 소재를 고른다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좀 허접한 설명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이 영상을 찍고서부터 입으려고 옷을 아껴두었는데 뭐 지금 잠깐 입은 대로도 되게 편하고 가볍긴 해요 보온도 어느 정도 되고 바람도 막아주는 거 같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더운데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에 좀 더 편하면서 멋스럽고 활동적인 옷을 구하고 싶다 이러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코치 자켓 하나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저희 브랜드에서는 코치 자켓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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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